집에서만 고혈압. 이거는 반대 케이스입니다. 감염 고혈압이라고요? 이분들은 병원에 오래 다니시면서 익숙해지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집에서는 혈압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딱 병원에 와서 의사 앞에서 혈압만 딱 재면 혈압이 정상인 거예요. 딱 배기고혈압이랑 반대 개념이죠. 그래서 의사가 혈압이 정상이니까 약을 더 올려주지는 않는데 집에선 실제로 혈압이 굉장히 높은 경우죠. 이 경우도 우리가 감염 고혈압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결국은 집에서 혈압을 체크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. 실제로 진료실에서 혈압을 재시는 고혈압 환자, 약을 받아 드시는 분에게 또 6명 내지 7명 중에 한 분은 감염 고혈압이십니다. 집에서도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겠네요. 네, 꼭 있어야 됩니다. 그 이유가요. 제 환자분은 3달에 한 번씩 혈압약을 받으러 오세요. 그러면 딱 1년에 4번 혈압 재세요. 그럼 1년에 4번 재는 혈압이 이분의 평상시 혈압을 절대로 대변할 수 없거든요. 집에서 조금 혈압을 재셔야 됩니다. 보통 요즘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혈압기가 마련되어 있을 때가 있는데 볼 때마다 좀 재하겠군요. 네, 볼 때마다 재시는 게 중요한데요. 또 중요한 게 움직이다가 딱 혈압을 재면 누구나 내 혈압보다 10 내지 20 올라갑니다. 그래서 한 10분 정도, 최선 5분은 그냥 가만히 흥분하지 않고 앉아 계시다가 재시는 혈압으로 기준 혈압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. 명심하겠습니다. 잘생긴 분 갑자기 나타나서 흥분한 다음에 재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네, 안정을 취하고 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